여러분 반갑습니다. 첨첨트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단점이 거의 없다시피한 충전 작업 등 한 가지를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요즘같이 해가 짧을 때는 지금도 5시 반이 넘어갔는데 벌써 해가 졌어요. 어제도 야간 작업, 박스 정리 작업을 밤 12시까지 했는데 작업 등 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 철회 작업은 심지어 더더욱 불가능하고요. 하지만 충전 작업 등들에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단점을 해결한 정말 괜찮은 아이템 한 가지를 소개를 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솔로에서 출시한 LM-2만 충전 작업 등인데요. 거두절미하고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 매우 박스입니다. 모델명만 들어도 아시겠죠 그렇죠? 최대 2만 루맨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조금 뻥 스펙 같고요. 밝기로만 말씀드리게 되면 정말 밝은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제품이 헤드 조절이 매우 다양한 두 개의 LED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유자재로 헤드 양쪽이 조절이 가능해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하지만 어두우면 쓸모가 없겠죠. 한쪽에 160개의 LED를 가지고 있는데 한쪽당 최대 만 루맨이라고 합니다. 3단계로 작동을 하는 아이템인데요. 1단계는 만루맨 100%를 활용을 하고요. 2단계에서는 75%에서 50%의 성능으로 작동을 시킵니다. 3단계는 25%의 성능으로 작동을 시키고요. 양쪽 모드도 활용 가능하고요. 한쪽씩만 켜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디테일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뒷부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밝기를 체감을 시켜봐 드리게 되면 이게 실내에서 작업등을 켜게 되면 빛 반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조금 어두운 제품도 조금 더 밝게 보여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천장으로 쏘고도 작업을 많이 하시죠. 근데 실외에서는 빛 반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정말 고유의 밝기를 볼 수가 있거든요. 정말 밝은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밝은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너무 밝아서 이제 줄여서 활용을 했어요. 와 근데 겨울은 겨울이더라고요. 진짜 춥기는 진짜 더럽다. 하지만 이 충전 작업등 밝기만 해서는 능사가 아니에요. 왜냐면 태양 꽌 하고 쐈는데 작업 시간이 짧으면 어떡해. 사실 수많은 작업등들이 성능은 다 좋은데 작업 시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제품 일단 첫 번째 장점 여러 가지 배터리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붙어있는 배터리는 미러키와 디월트 겸용 아답터거든요. 미러키와 디월트는 같은 핀을 쓰기 때문에 어느 거를 꽂아도 작동이 가능한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사출 끝만 맞다면 한 개의 배터리로도 두 개 등을 다 킬 수가 있고 두 개의 배터리로도 한 개의 등 두 개의 등 모두 킬 수가 있는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 기본 구성품으로 맡기다 젠더 두 개도 동봉해서 넣어주기 때문에 배터리의 제한은 사실상 뭐 메이저급으로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두 번째 장점 사용 시간이 매우 깁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배터리 한 개로도 두 개를 다 킬 수가 있고 배터리 두 개로도 두 개를 다 킬 수가 있다. 가장 오래 사용을 했을 때 배터리 두 개로 등 하나를 1단계로 켜게 되면 24시간 동안 활용이 가능한데요. 아까 밝기 보셨죠. 1단계로 켰을 때 만약에 내가 실내 작업을 해야 된다. 1단계만 켜도 정말 충분히 밝거든요. 24시간이면 말 다 한 거죠. 그러면 배터리 두 개로 가장 밝게 했을 때는 몇 시간 쓸 수 있느냐. 3시간 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여분의 배터리가 두 개가 더 있다. 계속 쓸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전기가 허락된 공간이라면 내가 한 30초만 뛰어가면 전기를 끊어올 수 있다. 그러면 계속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장점 말이 조금 억지 같았죠. 그랬죠? 전기가 있으면 굳이 충전 작업 등을 쓸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이 제품은 추가 구성품으로 별도 구매품으로 아답터를 판매를 합니다. 유선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러면 정말 사용 시간의 제약이 줄어드는 거죠. 충전일 때 조금 어둡게 사용하면 오래 쓸 수 있고 정말 밝게 써야 되는데 전기가 있다 그러면 무제한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니까요. 이렇게 되면 성능에 관련된 그런 이슈는 사라지게 됩니다. 밝기나 사용 시간이나 모두 좋은 아이템이 되는 거니까요. 다음으로. 하지만 디테일이 떨어지면 우리가 뭔가 아쉬운 그런 게 있습니다. 성능 정말 좋은데 뭔가 휴대가 불편하거나 성능 정말 좋은데 막 헤드 분리되는 게 막 볼트로 풀어야 되고 렌즈로 쪼아야 되고 이러면 정말 불편한 거잖아요. 그렇죠? 디테일 첫 번째, 튼튼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삼각대 돈 아낀다고 굉장히 얇은 데 쓰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높이가 정말 높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껴덕 껴덕한 회사들이 정말 있거든요. 이 뭐라고 해야 되냐? 관절에 유격이 너무 많아서 막 이렇게 뭐 그르셉거리는 애들이 있어요. 막 다그덕 다그덕 소리도 나고. 근데 이 제품 삼각대 기준 170cm까지 올라가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위에다가 등을 달게 되면 제 키보다 조금 더 큰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제품인데 유격이나 흔들림이 정말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삼각대 다리도 정말 넓게 포진될 뿐더러 중간에 봉도 매우 두껍거든요. 그리고 유격 자체가 많이 없는 그런 제품입니다. 두 번째 디테일. 이 제품이 헤드를 분리해서 헤드만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근데 분리나 장착이 불편하면 사실상 잘 안 빼게 되거나 다시 끼워 쓰지 않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저 같은 귀찮음 너한테는. 근데 이 제품 원터치로 체결 및 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끼워 쓰거나 뺏어 쓰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귀찮지 않다는 얘기죠. 세 번째 디테일. 각기 손잡이가 있습니다. 헤드 부분에도 들고 다닐 수 있게 손잡이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왜냐면 부피가 어느 정도 큰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고 다닐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손잡이로 간단하게 들고 다닐 수가 있고요. 삼각대도 이 먼지 모를 불편함. 손잡이 없으면 먼지 모를 불편함이 있잖아요. 이렇게 들고 다녀야 되거나 이렇게 들고 다녀야 되거나. 손잡이가 달려있기 때문에 한 손으로 들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디테일 네 번째. 방금 말씀드렸죠. 배터리 한 개로 양쪽 등 한쪽 등 활용이 가능합니다. 배터리를 두 개를 다 끼워와야지 작동을 하는 제품들이 있어요. 근데 이 제품은 내가 배터리 한 개밖에 충전 안 해왔는데 어떡하냐. 하나만 끼워 쓰시면 됩니다. 대신에 사용 시간이 확 줄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겠죠. 배터리 한 개만 끼웠을 때는 아까 뭐라 그랬죠? 3시간. 두 개는 3시간이었으니까 한 개를 끼우고 가장 밝게 빡 쏘면 1시간 반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디테일. 바퀴를 넣어줍니다. 저는 바퀴를 크게 좋아하지 않는데 튼튼한 고정식 바퀴를 넣어주거든요. 이렇게 되면 끌고 다니면서 작업을 하기도 편리하다는 얘기죠. 고정식이니까 내 맘대로 이렇게 막 움직이지도 않을 거고 그렇죠. 이 제품이 20만 원 정도 하는 제품이거든요. 저는 근데 이런 디테일이나 성능이나 사용 시간을 따져보면 정말 괜찮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단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단점이 거의 없는 아이템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정말 괜찮은 아이템이라고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단점. 얘가 한 방에 안 꺼지네. 이런 어이없는 단점이 있을 수가 있나. 얘가 3단계로 작동을 하잖아요. 내가 가장 밝게 몇 시간 작업을 안 할 거라서 라이트 두 개를 3단계로 다 캐놨어요. 가장 밝게 빡 캐놨단 말이에요. 끌려면 2단계 1단계. 6번 눌러야 돼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번 두 번 세 번. 6번 눌러야지 작업 등을 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이없는 단점이 어딨냐고. 제가 꾹 또 눌러보고 뭐 어떻게든 해봤거든요. 안 꺼져요. 혹시 제조사에서 이 영상 보시면은 혹시나 꺼지면 꺼집니다라고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그거 고정 댓글로 올려드릴 테니까. 이런 어이없는 단점이 있다는 걸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린 이 제품 한 대를 나눔 이벤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인스타 팔로우 해주시고요. 영상에 댓글 남겨주신 후 나눔 이벤트 신청을 해주신 분에 한해서 제품을 보내드리니 많은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영상은 참고만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첨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소름 돋는 거 말씀드릴까요? 와 오늘도 야간 작업해야 돼. 아... 정말 어렵죠. 아... Money resignation Money